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 뭘 만들어 볼 거냐면요 바로 공작이에요 되게 쉬운 방법이니까 잘 보고 따라해 주세요 구독 버튼이랑 추천 버튼 꼭 눌러주세요 먼저 색종이를 준비해 주시는데요 한쪽에 무늬가 있는 색종이를 사용하면 공작의 깃털 모양을 잘 표현할 수 있어요 먼저 이 깃털 모양이 앞으로 오도록 한 상태에서 삼각형으로 접었다가 펴주세요 끝과 끝을 정확하게 맞춰서 이렇게 접은 다음에 다시 펼쳐주고요 그럼 여기에 주름이 보이죠 이렇게 이 주름을 따라서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여기 주름에 정확하게 만난 게 보이시죠? 자 반대쪽도요 똑같이 접어주고요 자 그다음에는 여기 가운데 부분 있죠? 요 선이 요기 요 가장자리에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반대쪽도 요기 요 가운데 선이 요기에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요 끝부분도 잘 맞춰서 접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이걸 뒤집어주세요 자 뒤집으면 이런 모양이 됐죠? 이제 요기 요 가장자리가 또 가운데 선에 만나도록 접어주세요 자 요렇게 요 가운데 선에 만나도록 접어주시고요 자 반대쪽도 똑같이요 이 부분을 가운데에 맞춰서 접어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가운데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됐어요 이 전체를 반으로 접어줄게요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옆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이 되게끔 만들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전체를 또 반으로 이만큼 접어서 요기 접은 자국을 만들어주세요 요기 가운데에 접었던 자국이 생기게끔 만들어주고요 자 그럼 이 접은 자국이 있죠? 잘 안 보이니까 펜으로 칠해줄게요 요기에 접었던 자국이 있어요 자 자국을 따라서 이 부분을 이만큼 안으로 접어주세요 이만큼 안으로 접어주세요 요기 가운데 가운데를 기준으로 안으로 접어주셔야 돼요 요렇게 속에 이렇게 올라온 게 보이시죠? 요렇게 접었어요 자 반대쪽에서 볼게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벌려주세요 요 속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요쪽 한 겹을 이렇게 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기 틈이 보이시나요? 요기 이렇게 빈틈이 있죠? 이 틈을 이렇게 벌려주세요 자 반대쪽에도 틈이 있어요 요 틈을 이렇게 벌려주세요 이 속을 자 벌렸어요 이 속을 벌려서 그대로 벌린 걸 반대쪽으로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어렵죠? 조금 이 부분을 아까는 이런 모양이었는데 이 속을 동시에 벌리면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간 거예요 자 이런 모양이 됐고요 이제 요 부분 있죠? 이 부분을 다시 위로 접어주세요 위로 쑥 접어 올려주시고요 자 그럼 이런 모양이죠? 요 부분을 이제 이렇게 다시 아래로 덮어주세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각도를 돌려볼게요 여기 이 부분을 요 선에 따라서 자 요 선에 따라서 요만큼만 위로 접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뒤집어서 반대쪽도 요만큼을 위로 접어 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이 부분 요 아래쪽을 위로 뒤집어 줄게요 이만큼을 요기를 잡고 위로 이렇게 꺾어 올리는 거예요 꺾어 올리면서 위로 뒤집어서 이렇게 접어 주세요 자 좀 쉬운 방법으로 해볼게요 이거를 요만큼 요렇게 접은 자국을 만들고 다시 펴고 반대쪽도 요만큼 접은 자국을 만들고 다시 펴서 이 부분을 양쪽을 동시에 이렇게 접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접어 올려 주면은 요기가 공작의 머리 부분이고요 자 이 윗부분을 요렇게 아래로 내려 접어 주세요 요렇게 내려 접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 안쪽을 계단 접기를 해주는 거예요 한번 안쪽으로 접었다가 다시 바깥쪽으로 요렇게 접어서 꽂고 눌러주면은 자 자 어때요 공작의 부리 모양이 됐나요 공작의 머리같이 생겼죠 이제 공작의 주요 포인트인 이 꽁지깃을 펼쳐줄 거예요 자 요기를 요렇게 아래로 내리면서 펼쳐서 눌러 접어 주세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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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어 있던 부분을 쑥 요 선을 따라서 접어 내리면서 누르는 거예요 자 반대쪽도 해볼까요 요 부분에 손가락을 집어 넣어서 한 겹만 이렇게 내리면서 꼭꼭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됐어요 이제 한 번 더 이 부분 가운데 있죠 이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펼쳐서 요 끝이랑 요 목 부분이 시작되는 부분까지 이어지도록 살짝 눌러주세요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런 모양이 됐죠 자 반대쪽도 해볼게요 반대쪽 부분도 이 부분을 이렇게 펼치면서 요 끝부분부터 요기 목 있는 뒤쪽까지 요렇게 살살 접어서 벌려주면 자 앞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이 됐어요 그러면 공작이 완성된 거예요 자 화려한 깃털을 가진 공작이에요 어때요? 여러분도 다 따라 접으셨나요?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 쉬운 방법이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공작을 한번 색종이로 만들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 예쁘고 멋진 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뇽 구독 부탁드립니다 Moon 안뇽 Ay longe 2005